인생을 바꾸는 용기의 힘, 지금 있는 곳에서 전력 투고할 수 있는가? 우리는 흔히 용기를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행동과 연관짓는 경향이 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군인, 불의에 맞서 싸우는 사회운동가, 혹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소방관 등의 모습을 떠올리며 용기를 정의한다. 그러나 진정한 용기는 거창한 행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요구되는 작지만 중요한 선택들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매일 아침 일어나 성실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는 것,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검소한 삶을 사는 것 등이 모두 용기의 발현이다. 이러한 일상 속의 용기는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있고 가치있게 만들어준다. 신념을 관철시키는 용기는 개인의 성장을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위인들이 반대와 비난, 심지어 목숨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 세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주장하다 종교 재판에 회부되었지만, 진리를 향한 그의 용기는 과학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마틴 루터킹 목사는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하며 미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처럼 신념을 관철시키는 용기는 개인의 성장을 넘어 사회 발전과 역사의 진보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 우리는 과거 위인들의 용기와 헌신을 통해 지식을 얻고, 영감을 받으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얻는다.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용기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낸다. 16세기 영국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토머스 모어는 왕의 이혼에 반대하다 처형당했다. 그는 편안한 삶과 안의를 포기하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했다. 그의 용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삶이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한다. 우리는 종종 현실의 어려움이나 주변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신념을 굽히거나 타협할 때가 있다. 그러나 안이함에 빠지거나 주의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할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결단력과 용기는 서로를 강화하며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우유부단함과 목적이식 부족은 삶의 방향을 잃게 만들고, 결국 불행과 악의 길로 이끌 수 있다. 우리는 옳은 것을 알면서도 두려움이나 게으름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결단력은 용기를 북돋아주고, 용기는 결단력을 뒷받침한다. 이 둘은 서로를 강화하며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리는 결단력을 키우고 용기를 내어 행동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흐름에 역행하는 용기는 자신만의 가치를 지키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이다. 사회는 때로 우리에게 특정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강요하고,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자신의 가치관을 희생하도록 유혹한다. 그러나 흐름에 역행하여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용기는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지키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이 된다. 역사 속의 많은 인물들이 사회적 압력이나 대중의 인기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 세상을 변화시켰다. 우리 역시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뜨겁게 달구어진 열정과 위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는 잠재력을 현실로 만드는 열쇠다.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나 계획이 있어도 그것을 실행해 옮기는 용기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뜨겁게 달구어진 철을 제때 두드리지 않으면 쓸모없는 쇳덩이에 불과하듯 우리의 열정과 위지도 행동으로 옮겨져야 비로소 가치를 발휘한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만의 신념을 쌓아가야 한다. 진실, 정의, 보덕은 용기를 지탱하는 굳건한 기둥이다. 용기는 진실을 사랑하고 정의를 추구하며 보덕적인 가치를 존중할 때 더욱 빛을 발한다. 진실을 외면하거나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비겁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며 보덕적인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용기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역사 속의 많은 영웅들이 진실과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 그들은 악덕에 저항하고 부정과 싸워 승리하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다. 우리 역시 진실, 정의, 보덕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용기있게 행동해야 한다. 고독은 깊은 사색과 내면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다. 고독은 때로 외롭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깊은 사색과 성찰의 시간을 제공하며 내면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자양분이 된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 역사 속의 많은 위인들이 고독 속에서 위대한 엄적을 이루었다. 그들은 고독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고 깊은 통찰력을 얻었으며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작품을 남겼다. 우리 역시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독 속에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야 한다. 불행과 역경은 더 큰 성장과 행복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불행과 역경을 겪는다. 예기치 못한 사고, 질병,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실패와 좌절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를 덮쳐올 때 우리는 깊은 절망과 슬픔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불행과 역경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성장과 행복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시련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며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배우게 된다. 또한 시련은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만든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뿐만 아니라 역경은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워준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중한지 깨닫게 되며 삶에 대한 감사와 겸손을 배우게 된다. 역사 속의 많은 위인들이 불행과 역경을 극복하고 위대한 엄적을 이루었다. 베토벤은 청력을 잃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부루의 명곡들을 작곡했다. 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장애를 극복하고 작가이자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간의 감옥생활을 견뎌내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어 인종차별 철폐에 앞장섰다. 그들은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어려움을 통해 더욱 강인한 위지를 갖게 되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우리는 삶의 목적을 찾아 방황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삶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